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별의 짓이신가요? 사랑은 전혀 무엇인가요? 그 하나 되면 그 멈인가요? 이별은 전혀 무엇인가요? 또 나는 날랑의 시가인가요? 돌아가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라내려 봅니다 사랑은 전혀 무엇인가요? 나에게는 어째 다신 뿐인 그래되면 뭔가 나는 사랑의 기도뿐이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사랑은 전혀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를 배려 봅니다 이별은 전혀 무엇인가요? 또 나는 날랑의 시가인가요? 돌아가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라내려 봅니다 돌아가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라내려 봅니다 척 버전 척 버전 척 버전